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뻥 차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의 결혼생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 엄마에 대한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저와 오빠는 매일 학교 끝나고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엄마 옆에서 매일 엄마가 건강해지기만을 기도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엄마 빨리 나으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치료 잘 받고 마음도 씩씩하게 먹으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빤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엔 공무원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돈이 더 된다는 막노동을 뛰기 시작하셨죠. 일하다가 손을 찌어서 손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오신 적도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도 자주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혀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오직 엄마만을 위해 그 고생을 다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병은 더욱 심해져만 가더군요. 엄마가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되던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은아 난 이렇게 예쁜 네가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비록 엄마가 이 몹쓸병 때문에 너한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떠나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널 꼭 지켜보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아빠랑 오빠랑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모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왜 벌써 내 곁을 떠나는 거냐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요? 네? 저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매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수업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한동안 매일 술만 드시고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괜찮아지는 데 한참 걸렸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대학을 졸업해선 평범한 직장에도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랑도 잘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듬직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25살에 이른 나이였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보다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인커녕 저를 완전히 애지중지하며 공주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하루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외출을 해서 시어머니랑 둘이서만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밥을 엄청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다 먹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 다 먹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괜히 그 앞에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 나 기다린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더 불편해서 그래. 저 때문에 불편하시다길래 다 드시면 저를 불러달라고 하고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부엌에서 엄청 조그맣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부엌으로 나가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 들릴까봐 일부러 물을 살짝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드시면 저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얘 넌 귀도 참 밝다. 내가 너 좀 쉬게 하려고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물소리를 또 들은 거야. 네? 그럼 설마 저 때문에 밥도 일부러 천천히 드신 거예요? 아휴 하여튼 어머님도 참 못 말리셔. 설거진 제가 할 테니까 얼른 나오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다 대신해주려고 그러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예쁜 손에 물 묻히는 거 싫다며 항상 저를 아껴주셨어요. 남편이 외동 아들이었는데 딸이 없어서 제가 더 딸같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시아버지가 아끼시는 인삼주를 깨뜨린 적이 있었어요. 직접 담그신 거라 한 잔도 안 드시고 고의 모셔두신 거였는데 제가 선반을 닦다가 그만 실수로 치는 바람에 병이 떨어져 산산조각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쉬 타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걸로 어떡하나 청소를 하다가 몸이 굶떠서 실수를 해버렸네. 아휴 내가 얼른 다이어트를 하던지 해야지 원. 방에 계시다 깜짝 놀라 달려나온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병을 깨뜨린 줄 알고 화를 내시더군요. 아휴 그걸 깨뜨리면 어떡해. 내가 진짜 중요한 날에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는데 으이구 당신 정말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혼날까 봐 저 대신 병을 깨뜨린 척 하신 거였어요. 너무 죄송해서 깨진 병이라도 치우려고 하는데 유리 조각에 손 찔린다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 주실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났어요.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서 저 혼자 자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는데 옆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새아가 무슨 일이니 혼자 자니까 무서워서 그래 왜 이러고 서럽게 울고 있어 어머님 저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이렇게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사는 거 저희 엄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보지도 못하시잖아요. 못 보시긴 뭘 못 보셔. 안사돈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너희 결혼시킬 때 하늘나라에 계신 안사돈한테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니? 안사돈께서 예쁘게 키워주신 정은이 이젠 내가 딸로 삼고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사돈 대신 내가 널 안아주고 예뻐해 주고 보살펴 줄 거야. 우리 예쁜 정은아 그동안 엄마가 많이 그리웠지? 이제 내가 네 엄마 해줄 테니까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나한테 의지하렴. 그날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새아가라고 부르는 대신 정은아하고 다정아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수선집을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종종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 예쁜 손이 바늘에 찔려서 구멍이 나면 어떡해. 자 나 하는 거 보고 잘 배워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늘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아휴 전 아무래도 손재주가 없나 봐요.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삐뚤빼뚤하게 바느질을 하는 게 귀여우셨는지 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생활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살면서 저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과의 사이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애들도 같이 봐주고 저한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애들 보느라 힘들었지? 내가 일찍 퇴근하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오늘도 야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었네. 주말엔 내가 애들 전담해서 볼 테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랑 어디 나들이라도 좀 갔다 와. 전 가끔씩 주말에 남편이 애를 봐주면 시부모님이랑 같이 집 근처로 산책을 한 번씩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동수 너, 애 보는 건 좋은데 너도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더니 젊을 때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병이 안 생기는 거야. 애들은 유모차 태워서 데려가면 되니까 너도 얼른 준비하고 나와. 아우, 싫어요. 평일에도 일하느라 피곤한데 주말엔 그냥 집에 있고 싶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쉬어야지 에너지가 차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 빼고 다녀오세요. 그때까진 사람마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봐준다고 했으니까 굳이 억지로 데리고 다닐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편의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는데 툭하면 밤늦게 야식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가식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또 밤 12시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보, 시간이 몇 시인데 또 라면이야? 당신 그래 놓고 내일 또 얼굴 팅팅 부으려고 그러지? 안 그래도 잘 붓는 사람이 왜 그래? 부으면 좀 어때서 내가 뭐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도 아닌데 그리고 출출해서 잠이 안 오는 거 어떡해? 남편은 밤늦게 짠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랑 시부모님이 밤늦게 먹지 말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연애 때 몰랐는데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애들한테 뽀뽀할 때마다 애들이 싫다고 남편을 막 밀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꾸 붓는 것도 심해지고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맨날 잔소리를 해도 안 가다가 가족들이 등 떠밀어서 억지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 쪽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술 담배를 끊고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 저와 시부모님이 남편의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성질만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아 진짜 나 나가기 귀찮다니까 왜 자꾸 같이 나가자고 그래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해 진짜 유난이다 유난 그런데 처음엔 그냥 생활 습관이 나쁜 정도였던 남편이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저희 애들한테 짜증을 낼 때도 많았고 제 생일 때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유 무슨 신혼도 아니고 언제까지 생일을 챙겨주길 바래 애도 둘이나 있는 아줌마가 언제까지 대접받고 살 생각이냐고 참나 내가 생일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 생일 땐 내가 생일상도 차려줬잖아. 누가 차려주래?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서 웬 생색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마 전까진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소매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냐고 추궁을 하니까 당당하게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놀고 왔다고 실토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는 것도 모자라.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었냐고?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남자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데도 갈 수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남자들 다 가는 거거든? 뭐라고? 당신이 끼리끼리 노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지.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집에 떡하니 처자식이 있는데 그런 데서 놀면서 죄책감도 안 들디? 죄책감은 무슨,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냐? 그냥 하루 재밌게 여자 끼고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루 여자 끼고 놀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나도 남자 끼고 놀아도 되는 거겠네? 나도 그럼 당신처럼 남자 나오는 술집 한번 가볼까? 가든지 말든지 어차피 당신은 그런 데 가면 받아주지도 않을걸? 거기서 일하는 남자들도 눈이 있지. 당신 같은 여자를 손님으로 받고 싶겠어? 뭐라고? 당신 아주 미쳤구나.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작정했지? 그런데 저희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니까 시부모님이 오셔서 남편을 혼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세게 때리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혼자 산책을 다녀오실 때도 저 먹을 과일이라도 꼭 사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11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시어머니가 낮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아, 맞다. 아까 우리 손주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까먹기 전에 얼른 가서 사와야지. 네? 아유, 어머님. 아까 낮에 어머님이 아이스크림 사다 주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시어머니는 건망증이라도 생기신 건지 자꾸만 무언가를 깜빡깜빡하곤 하셨어요.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자꾸 물어보기도 하셨죠. 심지어 외출하고 들어오실 땐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벨을 누르신 적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병원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경증 치매라고 하더군요. 당시 저희 시어머니 연세가 60대 중반이셨는데 벌써부터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계속 망나니 짓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또 술을 왕창 먹고 아침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벗어던진 자켓 주머니에서 유흥업소 명함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당신 옷에서 나온 유흥업소 명함이 도대체 몇 개야? 이건 직장생활 핑계대기에도 지나치잖아. 아 뭐 어쩌라고? 내가 내 돈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당신 와이프잖아. 당신이 결혼 안 한 총각이면 뭐 이런 데 가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적어도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을 뻔질나게 드나들 수가 있어? 나 진짜 요즘에 당신만 보면 핫딱지가 나서 죽겠어. 그냥 당신이랑 이혼해버리고 싶다고. 저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남편을 보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애들이 어려서 너무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당분간은 참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계속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깐 마트에 갔다 왔는데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휴대폰도 두고 가셨는지 집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시어머니를 발견한 건 저희 동네 지구대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밖으로 나가셨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려 배회하던 중 지구대에 오시게 된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말도 없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나가실 거면 휴대폰이라도 들고 가셨어야죠. 이러다 저희랑 영영 헤어지시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절대 나가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저희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지금 집에 불 날 뻔했어요. 얼른 집으로 와보세요. 깜짝 놀라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집 안에 창문이 다 열려있고 집 안에서 매키한 냄새가 나더군요. 저희 큰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에서 연기가 폴폴 나고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가스불을 켜놓고서 깜빡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고프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지 그러셨어요. 제가 집에 와서 밥 차려드리면 되는데 왜 위험하게 가스불을 켜놓고 까먹으셨냐고요. 우리 정은이 밥 차려주려고 그랬지. 우리 정은이가 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런데 아가씨는 왜 울어요. 얼굴도 뽀얗고 눈도 동그란 게 너무 예쁘네. 내 딸 정은이도 이렇게 예쁜데. 어머님 정은이가 저잖아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이자 딸인 정은이라고요. 왜 저를 못 알아보세요.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두 번이나 겪고 나니까 도저히 시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시아버지도 배관설비회사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셨고 남편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 엄마나 다름없는 시어머니 곁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끝까지 시어머니의 옆을 지켜드리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외출을 하면 또 사고가 날까 봐 필요한 게 있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퇴근길에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마다 저한테 짜증만 버럭내더군요. 아휴 진짜 귀찮아 죽겠네. 우리 엄마 왜 하필 치매에 걸려서 이 난리야? 남편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한테 정말 무심하더군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바지에다 대변을 실수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코를 틀어막고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더럽게 왜 옷에다가 똥을 싸요? 아 진짜 냄새나 죽겠네. 엄마 때문에 밥 맞다 떨어졌잖아요. 여보 지금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일부러 실수하셨어? 아파서 그러신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닌데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해? 그럼 더러운 걸 더럽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아휴 진짜 지긋지긋하다. 저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너무 열불이 났지만 저라도 최대한 시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대소변 철이나 목욕까지 전부 다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돌봐드리니까 저희 시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애미야 내 마누란 내가 챙겨야 되는데 회사일 때문에 너한테만 다 맡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자 이거 용돈이니까 내 아들 주지 말고 너 혼자 필요한데 쓰거라 시아버진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일이 끝나고 집에 오시면 시어머니는 본인이 돌볼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저를 방으로 떠미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싸울 때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치매를 간병한지도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평소에도 생활습관이 안 좋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몸이 심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근육통이 심하다고 하고 툭하면 팔다리가 퉁퉁 붙더라고요. 게다가 맨날 속이 안 좋다고 하고 구토도 자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신장병이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고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이 몸이 심하게 아프니까 예전처럼 짜증도 안 내고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다녀온 남편이 힘없이 침대에 털썩 들어눕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벌을 받았나 봐 그동안 당신 못살게 굴고 못댄지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봐 이 젊은 나이 혈액투석 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나만 이게 뭐냐고 참나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 잘했어야지 그렇게 가족들이 야식 그만 먹고 운동 좀 하라고 할 때 말 좀 듣지 그랬어 술담배 끊으라 그럴 때 끊지 그랬어 그땐 생각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니까 후회돼 내가 그때는 젊은 나이만 믿고 너무 까불었나봐 게다가 내가 너무 거만하게 나대고 당신한테 막말이라면서 못되게 살았더니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린 것 같아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네 남편은 아프고 나니까 이제서야 반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시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도 안 잊고 깨보더니 이젠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더라고요 하루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한텐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나도 이렇게 아프고 우리 아버지도 나이 드셨는데 만약에 당신까지 없었으면 우리 엄마는 진짜 큰일 났을 거야 당신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심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가씨 저 아저씨 누구예요 왜 저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럽게 울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불효자예요 저희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치매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제가 돌봐드렸었는데 갈수록 치매가 심해지셔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에 들락거리며 시어머니의 곁을 항상 지켜드렸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지 8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병실에 계신 시어머니 옆에서 뭐 불편한 건 없으신지 봐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예쁜 내 딸 정은아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 엄마한텐 정은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정은아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아주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불러주시던 시어머니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면서요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그냥 가버리시는 게 어디 있냐고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애들까지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제 등을 토닥여주시고 남편도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옆에서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 그 오랜 세월 우리 엄마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거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당신한테 그 은혜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여보 울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고 이젠 정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젠 남편이 제정신을 차렸으니 치료 잘 받고 남은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남편의 신장병은 점점 더 심해져갔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쯤 됐을 땐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살고 싶어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대로 죽고 싶진 않단 말이야 나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내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당신한테도 여태까지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저희 애들은 아빠를 이렇게 죽게 만들 수는 없다며 자기들이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 조건이 안 되기도 했고 차마 저희 애들한테 그런 짐을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했어요 비록 결혼 생활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이 아빠이고 이젠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제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각오 병력도 없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대에 올랐고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 저희 남편은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울면서 삶을 비관하던 사람이 새 삶을 되찾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애들한테도 정말 잘하고 저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오늘 당신 생일이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장미꽃 사왔어 내가 연애 때 빼곤 당신한테 꽃 선물 해준 적이 없었잖아 진작 이렇게 잘해줬어야 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하지만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걸까요 남편의 노력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느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또 예전처럼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면서 맨날 밖에 나가더니 친구들한테 매번 밥을 사고 비싼 시계나 명품옷 같은 걸 사입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하루는 저한테 말도 없이 9천만원이나 되는 쟤네 땡땡 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죠 당신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비싼 차를 산 거야 우리 애들 대학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몰라 왜 생각 없이 돈을 여기저기 버리고 다니냐고 참나 누가 생각 없이 돈을 버렸다고 그래 다 돈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런 거야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게다가 남편은 60만원이나 하는 비싼 개인기를 사와서는 집에서 하루종일 게임만 하더군요 당시 저희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다른 분한테 넘기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몇 번이나 호통을 치셨어요 동수 너 애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게임할 시간이 있으면 네 마누라 고생시키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 기껏 사람 목숨 살려놨더니 왜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툭하면 밖에 나가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제 연락을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변하겠다는 사람이 변하기엔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심지어 신장병이 심해진 이유로 술을 끊었던 남편이 술은 안 마셔도 여자랑 노는 건 좋은지 또 유흥업설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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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도대체 뭐야 설마 이런 델 또 다니는 거야 당신 앞으로 이런 거 절대 안 간다며 앞으로는 가정에만 충실하고 지저분한 짓은 안 하겠다며 에이씨 내가 가고 싶어서 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거기서 여자 끼고 놀든 말든 내 마음이지 뭐라고 당신 마음이라고 그래 당신이 변하겠다고 한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나랑 이혼해 이혼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고 그래 이혼해 나도 이혼하면 자유롭게 살고 좋거든 괜히 나중에 말 바꾸지 말고 방금 이혼하겠다는 말 꼭 지켜 알았어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시아버지에게도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동안은 우리 애들도 어리고 어머님도 편찮으시니까 참았는데 이젠 그만할래요 이제 저희 애들도 곧 성인이 되니까 굳이 제가 더 참아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저랑 이혼하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저 이혼하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완전히 폭발해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니가 사람이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너 니 마누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며느리 노릇도 자라고 우릴 친부모처럼 섬긴 애야 게다가 치매 걸린 니 엄마 무려 8년간이나 옆에서 간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디 그것뿐이냐 너 아파서 다 죽어갈 때 너한테 신장인식해주고 새 생명 없게 해준 게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그런 니 마누라한테 바짝 엎드려서 살지 못할 망정 감히 망나니처럼 함부로 살면서 이혼까지 하자고 해 아휴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요즘에 이혼이 뭐 대수예요? 뭐라고? 사람이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반해? 너 앞으로 니 마누라한테 잘하겠다며 너 앞으로 변하겠다고 약속한 거 나도 똑똑이 들었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딴 약속은 갖다 버린다 이거냐? 아 그럼 어떡해요? 나도 신장인식 받을 땐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맞는 걸 어떡해요? 싫은 사람이랑 계속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우리 엄마 간병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우리 엄마랑 친해서 그렇게 한 거면서 왜 제가 거기에 발이 묶여야 되는데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딴 걸 말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요 솔직히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이제 새삼 얻었으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흐려치시더군요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자식을 단단히 잘못 키웠구나 네가 얼마나 악취 나는 쓰레기인지 오늘부로 잘 알겠다 사람도 아닌 너한테 나도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순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자비를 베풀 수 없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알 필요 없다 너 같은 인간이랑 살아온 내 며느리가 불쌍하니 하루빨리 이혼 소리에 도장이나 찍어라 착한 사람 눈에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애들이랑 셋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들도 아빠가 그럴 줄은 몰랐다며 아빠 대신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남편과 이혼한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애미야 우리 아들이랑 이제라도 이혼한 걸 정말 잘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그 땅을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한 것 같더구나 서울에 있는 노른자 땅인데 최근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세가 10억 정도까지 올라갔거든 그런데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어찌 그런 망나니 같은 놈에게 그 땅을 줄 수 있겠니 난 그 땅은 내 아들이 아닌 네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땅 명의를 네 명의로 바꿔주마 저는 시아버지한테 그런 비싼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남편이 그 땅을 노리고 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돈 나올 구석이 있다며 돈을 펑펑 쓰더니 그게 바로 그 땅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닌 10억이나 되는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 땅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 그거 못 받아요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까지 땅으로도 보상이 되질 않는다 세상에 친자식도 못하는 걸 네가 다 했지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하릇파릇한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새 50 가까이 된 널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버님 재산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내 나이가 이제 78이다 다 늙은 내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 뭐 하겠니 내가 죽고 나면 그 땅이 내 아들한테 갈게 뻔한데 내가 그 꼴은 절대 못 볼 것 같아서 미리 너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 이혼할 때 내 아들이 재산 분할해서 가져갈까 봐 일부러 너희 이혼하고 나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은 온전히 네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젠 너도 좀 편히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난 그 땅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랑 우리 손주들이 잘 사는 거 보는 게 최고로 좋아 니 시에미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두 손 들고 찬성하고 있을 게다 그러니 앞으로 니 땅 가지고 편하게 살거라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가 계속 그 땅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진 끝까지 그 땅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정식으로 그 땅의 명의 이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명의 이전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뒷목까지 잡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미쳤어 그 땅 내 거야 그 땅은 우리 아버지 거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 나한테 명의 이전하라고 억울하면 아버님한테 가서 따져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멀쩡히 두발로 서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도 내 덕분인 거 몰라 이 목숨 살려준 게 누군지 모르냐고 난 너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 몸속에는 신장 하나까지 떼어서 줬어 그런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아버님이 나한테 주신 땅까지 내놓으라고 난리냐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고맙다고 했으면 됐지 왜 내 재산까지 네가 가로채냐고 너 이러는 거 완전히 도둑질이야 수술 끝나고 회복되고 나니까 입 싹 닦고 예전으로 돌아가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신장인식 같은 거 해주지 말 걸 그랬어 너 같은 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게 인간 세상이 이로운 일이었는데 괜히 내가 신장인식을 해주는 바람에 너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게 된 거잖아 뭐라고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됐다고 무슨 그딴 막말을 해 막말? 이게 어딜 봐서 막말이야 너 네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 다들 너 같은 거 살릴 필요 없었다고 얘기할걸 그 땅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네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너처럼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 땅 나한테 안 쓰고 우리 애들한테 쓸 거야 그리고 남은 돈은 나중에 좋은 곳에 쓸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억지 부리지 말고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 생각이나 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소리 지르고 협박해서 안 되니까 이번엔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당연히 그 땅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차도 할부로 굵고 돈 펑펑 쓰는 바람에 지금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 땅 전부 다 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딱 반띵해서 나한테 5억만 주라 당신 솔직히 애들 키우면서 10억이라는 돈 필요 없잖아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 지분은 있어야지 야 니가 생각없이 카드 긁은 걸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아무리 자기 자식이 예쁘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아버님이었어도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망나니 자식한텐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줬을 거라고 그럼 그럼 나보고 나보고 지금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나 아프고 나서 회사도 그만두는 바람에 아직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나보고 그 많은 카드값을 어떡하라고 기어코 내가 신용불량자 돼서 길바닥에 나앗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도 우리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 나랑 결혼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 이번엔 진짜야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에서 듣고 있던 저희 큰아들이 걸어나와 전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생활 할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이었는데요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때 우리 엄마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다 희생하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아빤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아플 때도 신경도 안 썼으면서 엄마가 그 고생 다 했으면 고마워서라도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속을 썩였는데도 엄마가 신장 이식까지 해줬으면 죽을 때까지 엄마를 떠받뜨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아빠 스스로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선 이제 와서 받아달라 그러면 누가 받아줘요? 엄마뿐만 아니라 나도 아빠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내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저희 큰아들이 악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자 전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멍하니 있더군요 그러더니 조용히 뒤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정말 못난 아빠였구나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가는 내가 염치가 없었어 그래 더 이상 그 땅에 욕심내지 않으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전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22년 만에 쓰레기 같은 전남편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한테서 받은 땅을 팔고 동네 마트를 하나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막 군대 갔다와 학비를 벌겠다며 저희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나 일을 열심히 돕는지 제 마음이 너무 든든하더라구요 이혼하고 나서도 전 시아버지하고는 계속 왕래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전 시아버지가 그딴 아들은 필요 없다며 전 남편하고 아예 연을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명절 땐 친정에 갔다가 꼭 전 시아버지한테도 들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애들을 데리고 전 시아버지를 뵈러 갔었어요 저희 애들도 전 시아버지 댁에 가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구요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없는 동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왔구나 나야 아픈 데 없이 멀쩡하지 그나저나 우리 손주들 하루가 갈수록 남자다워지고 있네 이거 얼른 장가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종종 전 시아버지 댁으로 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예전처럼 산책도 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동안 벌려놓은 카드값이 많아 본인 말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게 기회가 있을 때 반성했어야 됐는데 인성이 글러먹어서 그러지 못했으니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저는 요즘에 하늘에 계신 저희 전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희 엄마와 만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만나셨다면 아마 두 분 다 제 얘기를 하면서 웃고 계시겠죠 전 남편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만 그래도 저를 딸로 생각해 주셨던 저의 전 시어머니를 만났던 건 제 인생의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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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